자 그러면 오늘 뉴스 3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있죠 정부가. 취업률 같은 걸 좀 높이기 위해서 또 기업들이 좀 더 많이 채용 좀 하시라 이래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좀 보조를 해 주는데 3조 원 가까운 예산이 지금 다 바닥이 난 상황이다. 신청자가 올해 1월부터 무려 324만 명.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이 참 어렵긴 어려운가 보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느낄 수가 있네요. 이게 일자리 안정자금 아시잖아요. 최저임금 많이 올리니까 일자리 안정자금을 풀어가지고 최저임금 상승분을 벌충해 주자. 이런 취지로 이제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2017년대에 비해서 올해까지 29.1%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니까 이 자영업자들 그런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자영업 하시는 분이 나이가 안 받을래. 왜냐하면 그거 뭐 신고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이걸 왜 안 받아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엄청 신청해. 그래가지고 올해 324만 명이 신청을 했는데 당초 예상을 86만 명이나 초과를 한 거예요. 이것도 10월까지예요. 큰일 났다. 앞으로 두 달 남았는데 재원이 다 바닥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일반 회계에서 매비비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올해 지원 인원을 정부에서 256만 명보다 작년에 256만 명보다 18만 명 적게 238만 명으로 추산을 해놓은 거죠. 왜 그랬을까요? 웬만큼 이제 지원이 나갔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한시적으로 하는 거라서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한 거는 이걸 만들 때 이 최저임금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거 한시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전 부총리죠. 경제부총리 김동연 장관이 그런 얘기를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시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사가 그렇잖아요. 준다 그랬다가 안 주는 게 가장 미운 거고 줬다가 안 주는 게 더 미운 거거든. 그런데 이제 경기가 호전이 되고 예를 들어서 이걸 안 받아도 될 정도가 된다면 모를까. 그럴 일은. 당장에 그럴 일이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재원 마련을 또 앞으로 그러면 계속 더 해야 된다라는 왜냐하면 정부 예측이 틀린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하니까. 그런데 어제 저녁에도 박정용 차장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내수 경기가 갑자기 살 수가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일자리 안정 자금을 과연 언제까지 계속 정부 재원으로 확보를 해야 되냐.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최저임금 상률율이 굉장히 높였다가 올해는 굉장히 줄였잖아요. 내년치를.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한 번 주기 시작하면 이거를 어떤 모멘텀이 오기 전까지는 중단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데 이런 복지성 재정 지출이 가는 한계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아마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여야 간에 국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투자 은행이죠. 골드만삭스가 한국 증시에 대해서 조금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것 같은데 아시아태평양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비중에서 비중 확대 이렇게 상향 조정했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도 시장 비중이라는 건 마켓만큼 사라는 거고 마켓 웨이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마켓만큼이라는 건 아시아 마켓에서 100분율로 분할되어 있는데 그 정도만 사면 된다 그러는데 내년에 비중을 확대해라. 예를 들면 다른 나라는 상대적으로 줄이고 한국을 늘려라. 이렇게 리포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어디가 좋으냐 그러니까 한국 인도 대만이 2020년에 가장 높은 증시 상승률을 기록할 나라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아시아태평양 전체 지역으로 보면 내년에 한 11% 정도 주가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올해 1% 하락에서 물론 이제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전망치죠. 지금까지는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한 1% 하락하는 건데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11%가 상승한다 이런 거예요. 11%나 상승해요. 네. 지수가. 그래서 내년에 아시아마켓이 좋다는 거예요. 신흥국 시장이. 미국보다 여기가 더 좋다라는 얘기인데 좀 이따 얘기할게요. 특히 한국의 주당순위 이게 eps라고 그러잖아요. 주당순위 증가율은 올해 마이너스 33% 정도 돼요. 작년 말 대비해서 올해 말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이게 내년에는 22% 플러스가 날 거다 이런 거예요. 특별히 기술 하드웨어 분야가 실적 회복이 될 건데 역시 메모리 가격 안정화 그러니까 올해 내년에 빠졌던 게 이제는 안 빠지고 오히려 바닥을 치고 좀 올라갈 수도 있다. 왜냐 디렛 및 랜드 재고가 정상화됐다. 오늘 이주환 연구위원 또 모시겠습니다. 모셔서 이제 반도체 계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애널리스트들 간의 시각차가 어느 정도까지는 있으나 대부분 바닥권을 형성할 거다라는 어떤 컨센서스는 있는 것 같고 여기에다가 이제 내년에 아시아도 권역에서 본격적으로 5G 이동통신의 수요가 증가할 거다. 이런 부분도 이제 한국 기준을 늘리는데 기여한다는 거죠. 한국 외에 인도의 경우는 올해 14% 정도 오르는데 내년에 16% 오르고 대만이 이제 올해 마이너스 7% 내내 13% 상승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만과 한국이 내년 시장을 드라마틱하게 반전시키는 나라가 될 거다라고 보는 게 저는 그렇게 보이는 게 이건 반도체다. 왜냐하면 한국 대만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강점이 반도체 아니라 대만은 파운드리고 우리 이제 디렘이라든지 낸다 이런 쪽이 강한 건데 어쨌든 반도체 시황에 대한 골드만삭스의 생각이 엿보이는 대목이고요. 그래서 아시아 증시의 주요 리스크 역시 미중 무역 갈등과 미국 선거를 뽑긴 했는데 어쨌든 최근 들어 오늘도 이제 미국 3대 지수가 다 사상 최고가를 치는 게 뭐냐. 미중 합의가 웬만할 거다 뭐 이런 뉴스 플로우가 나오니까 올해보다 더 악화되지는 않을 거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 거죠. 특별히 이제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에 미국 증시는 조금 더 부정적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전망을 했는데 골드만삭스가요? 골드만삭스가. 왜냐. 선거에서 민주당 행정부가 행정부를 장악하게 되면 민주당 정부가 되면 법인 세월을 35%에 21%로 낮췄었잖아요. 이걸 이제 어느 정도 원상 복귀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것들이 경기에는 이제 안 좋게 작용할 거다 이런 건데 사실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JP모간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아이비 또 소시에테 제네럴 같은 유럽계 아이비들도 내년에 한국 증시가 올해보다 훨씬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네. 내년 증시를 일단 이 아이비들이 잘 예측한 게 맞다면 조금은 기대해봐도 나쁘지 않겠군요. 기대 안 하고 있어요? 아니 기대. 기대는 늘 하는데요. 혹시 골드만이 옛날에도 잘 맞췄습니까? 아니면 옛날에도 그때그때 달라요. 다른데 이제 골드만삭스가 걱정하는 건 미국 증시가 일단은 변동성 구간으로 들어가서 미국 일방의 어떤 그 자금 흐름이 신흥국 쪽으로 조금 변화될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놓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골드만삭스가 한국 투자 비중을 확대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뉴스. 루이비통이라고 유명한 회사가 있죠. 루이비통이 티파니 앤 코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석 만든 업체 여기를 19조에 인수하는데 합의했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루이비통 그룹을 통상 LVMH라고 그러잖아요. 루이비통 모에 헤넷이 그렇죠? 이걸 이제 줄여서 LVMH라고 그러는데 19조원 162억 달러로 이제 매매 체결이 될 것 같아요. 아직 뭐 완전히 된 건 아니고 왜냐하면 주주들이 동의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티파니라는 데가 아시죠? 그거 왜 뭐 귀걸이 만들고 뭐 이런 데잖아요. 네. 그 왜 색깔이 로빈 에그블루라고 티파니 상자가 이게 하늘색도 아니고 뭐 하여튼 아주 독특한 티파니 하면 그 색깔의 어떤 박스가 생각이 나죠. 그걸 로빈 에그블루라고 그러더라고. 이제 그 로빈 에그블루로 유명한 이 티파니 브랜드를 샀는데 이게 LVMH 그룹으로서는 굉장히 신의 한 수다라는 평가가 나와요. 왜요? 왜냐. LVMH 그룹이 뭘 갖고 있어요 대부분. 뭐 가방 뭐 술 뭐 이런. 루이비통. 네. 그러니까 패션 쪽으로는 루이비통 펜디 크리스찬 디올. 크리스찬 디올이 루이비통인지 모르시죠. 네. 그 지방시 불가리 이런 게 다 루이비통이에요. 다 보게. 루이비통 하면 우리는 루이비통 따로 뭐 크리스찬 디올 따로 지방시 따로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게 한 그룹이거든. 그런데 이제 이 가방이라든지 의류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거는 압도적인 1위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또 고급 샴페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데 뭐가 부족하냐. 이 보석이 부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루이비통 그룹의 경쟁자가 리치몬드 그룹이라는 데가 있거든. 리치몬드 그룹은 뭘 갖고 있냐면 예를 들면 몽블랑. 까르띠에 삐아제 더닐 바셔룸 콘스탄틴 끌로에 이런 데를 갖고 있네. 이게 이제 까르띠아가 세계 최고의 보석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리치몬드 그룹에 비해서 좀 열악했던 보석상으로. 티파니를 사면서 한 수를 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티파니가 지금 고전 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있는데 티파니의 주 고객이 중국의 20, 30대예요. 그런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미국도 많이 안 가고 또 고열에 관세를 매기다 보니까 티파니가 좀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 틈을 이용해서 lbmh그룹에서 티파니를 먹었는데 이게 어제 이제 오늘 이제 오늘 새벽에 마감된 주가를 보니까 무려 6% 올랐어요. 133불인데 주당 가격으로 이제 하기로 한 게 135달러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것들을 반영해서 폭등을 했다 이런 건데. 그런데 이 세계 패션 제품도 사실은 이런 큰 m&a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m&a도 사실은 누가 일으킨 거자 이렇게 따져보면 이것도 트럼프와 시진핑이 일으킨 거예요. 트럼프가 중국을 미니까 자국 기업인 이 유서 깊은 티파니가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먹었어요. 프랑스 기업이 먹었거든요. 이런 역학관계가 눈에 띄었다 이런 거죠. 티파니가 굉장히 큰 회사군요. 티파니는 보석만 해요. 맨하탄 5번가 있잖아요. 아주 랜드방이라고. 뉴욕 가면 아마 여성부들은 사진 안 와도 그 앞에 가서 사진도 찍고 그러죠. 그렇습니까? 왜 오드리 헷본 줄에 티파니에서 아침을. 그 티파니? 배경이 여기잖아요. 그래요? 그 소설. 저는 면세 머리 보다 보면 항상 비행기에 있는 면세 책에 티파니가 맨날 있긴 있는 거예요. 한 두어 페이지가. 다 무슨 은제품 뭐 이런 것 같아가지고. 그냥 보지도 않았어요. 티파니라고 티만 파는 줄 알았어요? 테리 보가든이. 거기까진 가지 않으세요. 테리? 누구라고요? 테리 보가든이. 테리 보가든이. 거기까진 가지 마셨어야죠. 저희도 금도가 있습니다. 아직에도. 아르노 회장이라는 분이죠. 류이비통 그룹의. 세계 2대 부자. 그래요? 최근 들어서 lbmh 그룹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세계 2대 부자로 등극할 정도로 명품이라고 명품의 어떤 집삼체라고 할까 그런 정도로 영향력을 계속 키워나가는. 하여튼 m&a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과연 류이비통의 티파니 인수는 신의 한 수였을지 신의 실수였을지 지켜보도록 하죠.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비를게 물어봐 신비를게 물어봐 신비를게 물어봐 신비를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